아 나 별명 포항 멍멍이야 어 안 남았네 어 자 띵띵 재다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 나 진결하고 있는 미래는 괜히 보고 있는 또 이걸로 일단은 좀 먹으면서 얘기 좀 하다가 좀 친해지고 술먹방으로 하자 내가 친치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왜 다이어트해? 다이어트 성공하면 놀이공원 데이트 야방이야 다이어트 몇 킬로 빼시는데요? 5킬로요 한 달 안 해요? 이제 2주 남았어요 늦었네요 지금 몇 킬로 빼셨어요? 2킬로 쪘어요 7킬로 빼야 돼 그러면 11킬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적셈 5도하기 아니 근데 7킬로 뺄 수 있어? 어? 뺄 수 있어? 그거 못 빼면 너랑 같이 여장 못 떠올지야 나는 왜? 어? 나는 왜? 쫀득이 안 가는 거야? 아니 우리도 가 난 왜? 우리 미녀 삼총사 컨셉으로 하기로 했잖아 근데 뭔 소리야? 어 미녀기네 아니 진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네 방송에서? 내 방송에서 그게 근데 뭐해? 제니랑 데이트 진짜? 아니 희망사항이었어 이렇게 일주일에 일곱 번 말하면 한 번에 하더라 넌 좀 모멘틱해 제일자는 뭐 해요? 저이요? 네 저희 방송이요 어? 뭐예요? 왜?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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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방송 안 켜면 못 만나거든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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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엄마를 못 할래요 2이 애니 좋아 하잖아 저도요 제일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も 비밀의 칼 일치니까 찐이다 최근에 본 애니 뭐뭐 있어요? 바이올렛 에버가 아 근데 저는 사실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요? 방금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 사람 뭐해 평상시에? 요즘 좀 바람은 좀 그런데 뭔데? 웹소설 읽기 어? 재밌더라고요 저 로맨스도 읽어요 로맨스가 아니야 남녀 로맨스지?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남녀 로맨스가 아니라 아 남녀 로맨스예요 아 아 어? 그 프린이는 뭐야? 거설보고 애니보고 연애? 연애? 근데 하루에까지 혼나잖아 우 앵 모 앵이라는 거 아세요? 그게 뭐예요?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웅이 왔고 다음에 앵이 왔고 다음에 모가 왔고 네 한 번씩 했다 네 번 와서 네 글자 왔어요 반답으로 아 그럼 연애 아니고 혼나 아니 한마디 해 그래도 그 뒤로 카톡 길어졌더라 아니 길어진 거야 여기? 아니 그 뒤로 아 나 그런 거 봤어 더 파이팅 그렌라가 하는 거 안해진다 안해진다 술먹방에 앞서서 도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핑 울력을 다 들고 오세요 이제 네 개니야 나 심을 줘? 첫 번째 게임 뒤 우스앤 드람병이 비싼다 아 그러면 꾸린 님은 왜? 제가 이게 험피차가 하나 남거든요 네 피 없으신 거죠? 아 피는 없는데 그냥 물처럼 많이 올래 개니 사랑 무시바를 무시한다? 유튜브 친구들 지금 상황 보고 있는 거야? 보고 있는 거야?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쫀득인 오늘 할 컨텐츠 바로 최고의 술찐딸을 갈아라 컨텐츠입니다 갈아라? 오늘 할 컨텐츠 바로 최고의 술찐딸을 갈아라 컨텐츠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술 잘 먹는 친구에게 40도짜리 비스키를 준비했습니다 일정 시간에 10분에 한 번씩 요기 잔에 이슬톡톡을 가득 채워서 계속 한 잔씩 마셔서 최고의 술 강함을 가리는 자리인데요 술찌는 1등에 미서가 됩니다 바로 다 마실 때까지 끌림 시작 한잔 먼저 ner주세요 다들 응? 야 너 뭐해? 응? 너 취했어? 아 왜 그래? 아니 나 원래 술 한 원샷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뭐샷 처음 해봐 아 됐고.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! 너는 주사 가는거에요. 최고의 주사. 그렇지. 최고의 주사는 잡니다. 아 최고야. 그치. 내가 많이 수렴방 해봤는데 너네 주사 제일 좋았어. 우리? 어. 그치. 저희는요? 저희 없어요. 저희는 주사 없어요. 복숭아나온 아래에서 형제가 되길 냉둑이 유빈 안녕 자 이제 첫번째 게임은 99단을 외자입니다. 네. 그것만 안걸리면 돼. 6,4. 자 그러면 99단을 외자, 99단을 외자. 6,8회. 아 오케이 연습게임. 연습게임. 5,8회. 8,11. 9,4. 먼저 공격한 사람이 이길. 아니. 노을이. 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? 야한이가. 9,5단을 외자. 9,5단을 외자. 6,5. 30,8,7. 개그러니야. 1,2. 좋아 이정도에 지금 4명 넘는 상태인데. 근데 나 그래도 한 바퀴라나 두 바퀴라 더울 줄 알았다 진짜로. 쫀등 좀 껴서 해봐요. 쫀등 좀 껴서 한번 더 해봐요. 99단을 외자, 99단을 외자. 88회. 64. 94. 36. 47. 28. 8 900 6 9 9 혹시 힘드신분? 없으시요 아직 없죠? 네 없어여 솔직히 1분마다 마셔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1분마다 할까요? 잠깐만 유빈 간호 정답 옆으로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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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허 assignment cuts 비 TERM 자 시작 유비 와 나 장비 도안 가 별로 안 치해요 이거 치하겠다고 김동물 Queen 3 eng 자 그럼 홍자범기 누구부터 하실래요? 저요 제자녀 씨가 1분 내에 몇 개로 옮길 지 보겠습니다 1분 내에 자 C 나이스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구에요? 겐니야 나 멀쩡해 정마 땅땅땅땅 우리 얘 soort 뭐가 없어? 난 없지 엄마, 엄마, 나 돈 힘들게 벌어. 엄마, 나 보고 있어? 엄마, 잘 보고 있지. 주잔씩? 주잔씩 가자. 지니야 살려줘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? 이미 잃었어. 너 다이어트 나 실패하면 나랑 같이 로켓월드 가야 돼. 나 로켓월드 가줄게. 자, 16, 15초. 잠깐만. 아 망했어. 뭐? 애싸움까지 가더라도 이긴다. 절대 내가 이긴다. 절대 이겨. 제니야 지금 보고 있는 거야? 내가 이기고 갈게. 나 발명 포항 멍멍이야. 나 범벼. 찢어봤자. 나 경주일 씨 익자고파야. 조심해. 아 올라가지 마. 개새끼들아. 가만히 있어. 개새끼가 어떻게 알았지? 가만히 있으라고. 가만히 있으라고. 맞나? 빈잔 보는데 가슴이 다 똑같아. 다 비우면 바로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. 떨리나봐야? 빈잔인데 좀? 떨리지 않았어요? 망했다. 아 지금? 이 새끼. 여덟 시에 기차 끌어놨다면서. 여덟 시에 못 가겠는 집에. 미래를 봤어. 미래를 봤어. 니가 쓰러지는 기가. 노님 각성인 줄. 난 진결하고 있는 미래를 봤어. 야 야. 보고 있는 거야? 야 6천명 앞에서 시작됐어? 보고 있는 거야? 보고 있는 거야? 잠시만요. 저 다 먹고 저만 다 마세요? 한 분 남았어요. 한 분 동안 쉴 수 있어요. 천천히 마세요 처음에는. 흘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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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리가지고 흘리세요? 흘리가지고 흘리세요? 흘리시나봐요? 흘리시나봐요? 제가 그 나이일 때는 혼자 다 마셨어요 여러분. 제가 그 나이일 때는 아니 포기하라고 미친놈들아 이제. 야 나와. 야 내가 되지. 어 끝까지 봐. 그만해 이제. 그만 먹어. 그만해 내 새끼야. 그 맘만해 미친놈아. 난 너를 사랑해. I love you for the 세상은 너 뿐이야. 저리 찔러 너 잊혀버려지만 저대로 없는 놀 마음이 없겠다는 내.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미안해 서람들을 부른 줄 알았는데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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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 그러면 이제 술 먹어야지 바로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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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 캔씩 가져가 그냥 따라 따라 다 한 캔씩 가져가 다 한 캔씩 가져가 다 부졌다 이제 진짜로 그러면 오늘의 승자는 이걸 제일 빨리 먹는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오늘의 승자는 요한아 요한의 미친 요한아 요한아 자 대신 10분 동안 안 죽고 살아 했어야 돼요 지금부터 타이머 10분 세겠습니다 나 매트리스 토하고 올게 최종 우승 나 최종 우승 나 매트리스 토하고 올게 나도 마술에 근데 안 들어갔어 근데 안 추웠으면 한 대가 오늘의 1등은 양노을입니다 와아 오늘의 술 데모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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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사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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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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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